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김민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때 즐거움을 느끼죠. 그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선 건강한 치아가 필수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히든잡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일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위해 꼭 필요한 직업이라니 정말 궁금한데 어떤 직업일까요? 바로 치과기공사인데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의뢰로 음식을 입으로 씹는 행동이나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서 치과 가공물을 제작, 가공, 수리하는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치과기공 의뢰서를 보고 치과 보철물을 설계하고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치과기공사는 환자의 치아에 맞는 최상의 치아 보철물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치아 건강과 치아 미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기공사에 대한 전망도 더 높아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 수순이 향상이 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치과 계통의 전망도 더 유망해지고 있는데요. 2012년엔 75세 이상 노인 전체 틀리보험이 적용이 되고 2014년엔 임플란트 보험이 실시가 되면서 노인 인구의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6년부터 치과기공사의 고용은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치과기공사는 4차 산업혁명 후에도 사장되지 않고 더 활발히 수요가 증가할 직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렇다면 치과기공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치과기공사는 제작을 의뢰받으면 치과보철물의 종류와 사용재료, 완성시간, 구조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또 치과진료실에서 전달된 작업 모형을 확인하거나 환자 인상을 봤을 경우 그 인상을 토대로 돌가루나 석고가루를 인상제에 붓고 진동기를 사용해서 모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조각도, 몰딩기 등의 공구를 이용해서 의치, 교정장치 등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과기공물과 충전물이 완성이 되면 제작 의뢰서에 맞게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상당히 정교한 과정을 거쳐서 치과보철물을 만드는 거네요. 작업을 할 때 정말 꼼꼼하고 또 세심한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치과보철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연마제나 광택제, 또 연마기 등을 사용해서 거친 부분을 연마하고 실제 치아처럼 광택을 내야 하는데요. 이후에 유해 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초음파 세척기, 증기세척기과 같은 전문 세척 제품을 이용해서 세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합기를 사용해서 위, 아래 치아가 잘 맞는지 교합 여부를 확인하면 제작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환자 치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보철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장인 정신이 필요한 직업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인체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또 환경에 민감한 입 안에 들어가는 보철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보다 정교한 기술이 요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치과기공사가 되기 위해선 만드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강, 그러니까 이 입 안에 물리적, 생리적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구강 내부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아서 보철물을 장착한 후 산화나 부식, 침식 등이 일어나 보철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물을 씹을 때 보철물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입 안에 온도는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치과기공사는 보철물을 만들 때 꼭 구강 내의 상태를 잘 파악한 뒤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 환자가 자신이 만든 치아 보철물을 착용하고, 이전보다 나아진 삶을 상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치아 보철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잖아요. 하물며 인공적인 보철물을 착용하는 거니까 환자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과기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과기공사가 되기 위해서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학에서 치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치과기공사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치기공학과를 졸업해야 하는 이유는 대학에서 다양한 치기공학, 치과교정기공학 등을 배우고, 그에 따른 실습과 임상실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D 프린팅이 극부상하면서 3D 프린팅을 위한 모델링도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학에서 치기공학을 배우면 치기공학 면허시험에서는 80% 내외의 비율로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치의학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대학병원이나 중대형 병원의 치과기공실, 전문치과기공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치과기공사의 중위가 평균 연봉은 4,149만 원 수준입니다. 단, 정규직으로 근속연수가 올라갈 때마다 연봉도 함께 올라간다고 하니 처음부터 한 곳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환자의 치아 건강을 위해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치아 보철물을 만드는 치과기공사. 전망도 높으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직업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전문 기술력을 통해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김윤지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